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린든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대명석곡입니다. 대명석곡 22,000원이랍니다. 대명석곡 이렇게 이 아이는 신협이고요. 또 얘도 이렇게 신협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들 신협 22,000원 또 얘는 이제 신협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신협 나왔고요. 또 뒤쪽에 있는 아이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협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석곡. 신협 나온 대명석곡 22,000원이랍니다. 그러나 지금 뒤쪽에 이 아이는 아직 신협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도 신협 조만간... 오 여기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어요 신협.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신협 나오는 신협. 2만 2,000원이랍니다. 대명석곡이랍니다. 핑크 김기아난이랍니다. 3번 핑크 김기아난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3번 핑크 김기아난 지금 딱 3개 있습니다. 3번 핑크 김기아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3번 핑크 김기아난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로비아입니다. 사로비아 올똥 됩니다. 사로비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로비아 올똥 됩니다. 사로비아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펠란드라입니다. 아펠란드라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펠란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넘어지지 말아라. 아펠란드라 제가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빗소리 때문에 아펠란드라 만원이랍니다. 하이트 대하이트 김기아입니다. 대하이트 김기아 14,000원입니다. 대하이트 김기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하이트 김기아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닐라 수구 3개에 예약받고 있습니다. 바닐라 애목대 수구 2014년 4월 발성해드립니다. 3개 5만4,000원이랍니다. 애목대입니다. 이렇게 3개 5만4,000원입니다. 기꼬입니다. 기꼬. 기꼬도 이렇게 신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협이 나와있는 기꼬. 향기 매우 좋습니다. 꽃도 예쁩니다. 1만5,000원이랍니다. 기꼬. 그리고 미스김 라일락 2만5,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라일락 2만5,000원이랍니다. 칼란라 칼란디바입니다. 칼란디바 이렇게 생겼는데요. 칼란디바 9,000원이랍니다. 칼란디바 9,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련목이랍니다. 수련목. 이제 모두 꽃들 달리고 있는데요. 수련목. 이렇게 꽃이 피는 수련목. 올똥은 안된답니다. 수련목. 수련목.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낑끄따로 하나 있습니다. 낑끄따로. 낑끄따로. 1만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새우처입니다. 황금새우처. 이렇게 꽃이 피는 황금새우처. 1만5,000원입니다. 황금새우처. 그리고 1번 알보 몬스테리아. 알보입니다. 1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수련목은 입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가 올라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기는 메뚜기가 살짝 물고 갔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협 아주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협. 안 보이는데요. 신협 아마 내일 정도나 필 것 같습니다. 신협. 1번 알보 몬스테리아. 11만원이랍니다. 1번 알보 몬스테리아. 11만원이랍니다. 얘는 신협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5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5번 알보 몬스테리아. 5번 알보 몬스테리아. 4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몬스테리아입니다. 무늬 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 몬스테리아. 15만 5천원이랍니다. 무늬 몬스테리아. 10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토텀입니다. 토텀. 2만 9천원이랍니다. 토텀 2만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부티. 플로리다 부티. 1만 3천원이랍니다. 플로리다 부티. 이렇게 생겼는데. 플로리다 부티. 1만 3천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일반. 1만 4천원이랍니다. 얘는 몬스테리아 일반. 이렇게 되었는데요. 1만 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포전하이트. 포전하이트랍니다. 포전하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포전하이트. 2만 2천원이랍니다. 포전하이트 2만 2천원이랍니다. 파이퍼. 파이퍼입니다. 파이퍼. 어머나. 파이퍼 넘어지면 안되지요. 파이퍼 1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파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섬. 파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섬. 파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섬. 5만 5천원이랍니다. 5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퓰부터입니다. 퓰비티. 퓰비티. 2만 5천원이랍니다. 퓰비티. 2만 5천원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퓰비티. 2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파스테니아. 아주 멋있습니다. 옐로우 파스테니아. 2만 2천원이랍니다. 국화대. 6천원이랍니다. 국화대. 네몬라임. 네몬라임입니다. 네몬라임. 이렇게 되어있는 열매 달려있는 네몬라임. 1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마다카르자스민. 꽃 정말로 많이 달려있습니다. 안전대분입니다. 안전대분. 마다카르자스민. 꽃 정말 많이 달려있습니다. 마다카르자스민 대분. 3만 2천원입니다. 마다카르자스민 대분. 3만 2천원이랍니다. 벵갈라모. 수영 아주 멋있습니다. 수영 멋있는데요. 벵갈라모. 오늘 하루냈습니다. 벵갈라모입니다. 벵갈라모. 2만 5천원이랍니다. 벵갈라모 2만 5천원이랍니다. 아글레 오네마. 아글레 오네마. 7천원이랍니다. 아글레 오네마 이하이 7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글루시니아. 글루시니아. 만원입니다. 글루시니아. 글루시니아 꽃. 이렇게 지구 또 꽃이 따지고 이랬습니다. 만원입니다. 무늬 신고디움. 4번 무늬 신고디움. 3천원이랍니다. 4번 무늬 신고디움.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도 생겼네. 무늬 신고디움. 3천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이올렛. 이렇게 두개 있네요. 2천원입니다. 그리고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 6천원입니다. 크로산드리아. 6천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지금 꽃들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겐베리아. 3천원이랍니다. 함박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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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원입니다.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 이렇게 꽃이 피는 만데빌라. 아주 꽃이 피는 만데빌라. 아주 꽃 수형도 예쁩니다. 만데빌라. 2만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눈향이랍니다. 눈향. 눈향. 1만 2천원입니다. 눈향. 이렇게 생겼는데요. 1만 2천원이랍니다. 무늬. 아주가. 무늬아주가. 지키신 물로. 매우 적합합니다. 무늬아주가. 6천원이랍니다. 추명국. 추명국입니다. 추명국. 아직 꽃 안 피었습니다. 추명국. 만원입니다. 추명국. 만원이랍니다. 마타비아입니다. 마타비아. 마타비아. 마타비아 7천원이랍니다. 마타비아. 로켓꽃이 피는 마타비아 7천원이랍니다. 굉장히 수형 예쁩니다. 황금 트리처츠. 아우 예뻐요 수형. 황금 트리처츠. 2만 7천원이랍니다. 맨드라미. 약간 오렌지색 맨드라미. 오렌지색 맨드라미. 아니 안보이. 이렇게 단이 안나타나네요. 오 여기 나타났어요. 맨드라미. 만원 할인했습니다. 구페아 꽃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구페아. 3천원이랍니다. 싹소롬. 싹소롬. 이렇게 있는데요. 싹소롬. 화이트 싹소롬. 12,000원입니다. 화이트 싹소롬. 국화 세트입니다. 국화 세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국화 세트. 중분 2만 5천원이랍니다. 옥자마 향기 있습니다. 이 아이. 옥자마 향기 정말 좋다고. 샬롬정원. 유튜버 꽃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옥자마 향기 4만 4천원인데. 1만 8천원이랍니다. 떡갈립입니다. 떡갈립. 1만 2천원이랍니다. 썬나이트 콩고. 썬나이트 콩고입니다. 8천원이랍니다. 삼색병고. 삼색병고. 1만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스파트 필름입니다. 무늬 스파트 필름 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무늬 스파트 필름. 무늬 스파트 필름. 2만 3천원이랍니다. 2만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댕강. 꽃댕강이랍니다. 꽃댕강. 멋스럽게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꽃댕강. 아주 꽃댕강이 좋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꽃댕강 3만 2천원입니다. 야생아 꽃댕강. 야생아 꽃님들 8월 2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천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서 큰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대명석국 2만 2천원, 덕구리남 1만 8천원, 대꽃댕강 3만 2천원, 핑크깅기야 7천원, 사르비아 4천원, 대하이트깅기야 14천원, 바닐라소국 3개 5만 4천원, 기꽃 15천원, 갈란디바 9천원, 수렴 먹 2천원, 황금새우 15천원, 1번 알보 몬스테리아 11만원이랍니다. 5번 알보 몬스테리아 4만 5천원, 무늬 몬스테리아 10만 5천원, 일반 알보 몬스테리아 14천원, 푸전하이트 2만 2천원, 하이트 베인 남미 글러리산 5만 5천원, 쿨비티 2만 5천원, 마다카르자스민 3만 2천원, 벵갈나무 2만 5천원, 미트라타 3만 2천원, 트리차초 1만 3천원, 4번 싱고디움 3천원, 후겜베리아 3천원, 만데빌라 2만 3천원, 추명궁 1만원, 논양 12천원, 마타비아 7천원, 황금트리트 2만 7천원, 맨드라미 1만원, 쿠피아 3천원, 앙금 하이트 샤, 싹소름 12천원, 국가세트 2만 5천원, 옥자마 향기 1만 8천원, 썬나이트 콩고 1만 8천원, 삼색병고 1만 9천원, 샤프라 1만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랑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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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